자 음악을 사랑하는 리티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또 뿌리가 약간 힙합에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미국에서 지금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뭐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힙합 아티스트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가장 요즘 핫하지 않나 싶은데 바로 이분은 저희도 몇 번 했던 다 베이비 노래 제목은요? 점프 피쳐링 NBA Young Boy 오케이 오늘 다 베이비의 점프 피쳐링 NBA Young Boy를 할 건데 다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약간 유쾌한 노래 있잖아요 그쵸 그 슈그 슈그라는 노래로 떴죠 맞아요 그 노래 때 진짜 저희가 라이브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좀 틀어달라고 할 정도로 오 다 베이비 이 사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피쳐링이 NBA Young Boy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NBA Young Boy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션한테 장난식으로 이 친구는 친구가 많아서 자꾸 노래 내는 것마다 1등한다 이럴 정도로 내는 노래마다 자꾸 1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그 유튜브 인기 차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인데 과연 이 두 분에서 콜라보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다 베이비의 점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 렛츠고 1,2,3 리트 액션 우리 증명 투 하트스트 랩이 살아있ve 자가격리중인가요? 어허어어어 bounces 대답하는 게 더 웃기다 더블 랩핑? 뭐? 슬링 디 아이언? 핸 샌미타이징 잘하시고 계시죠? 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이 모습이 약간 다윗스럽다 되게 유쾌하고 웃겼어요 하지만 또 어른들한테 저런거는 옳지 않죠? 그리고 이 시국에 샌미타이저를 낭비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이분이 앵커가 막 뭐라고 말하는지는 다 캐치하진 못했는데 처음에도 그냥 웃기게 말했던거 같아요 스니치 얘기하면서 익명의 제보자로 왔는데 aka 까댐 스니치라고 이러면서 뭐 여기 집에 숨어있다 둘이서 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막 소독제 막 뿌리고 낭비하지 맙시다 일단은 뭐 재밌게 시작했는데 노래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레츠 겟잇 I'm Fillmore Butts Back to you in the studio Fillmore Butts 어우 선서독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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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א cameraman 극인 극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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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게 바우스지 입모양이 되게 환한 입모양이 오 거의 뭐 반 정도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? 거의 랩밖에 없는데요? 어 진짜 그냥 뭐랄까 텀이 없는 듯한? 따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플로우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NBA 영보에는 옛날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오토튠을 많이 쓰시고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원래 쓰시는 것보다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근데 딱 오토튠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랩톤이었어요 저는 영떡의 향기라고 하겠습니다 영떡의 향기 영떡의 향기가 좀 나오고 다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난스러운 면도 있지만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랩이 너무 탄탄하죠 랩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비트는 웽 웽 웽 웽 웽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서 뭔가 바운스 치기 막 그냥 다베이비춤 막 이런 거 막 치기 좋은 그런 딱 사운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총평할 때 저의 생각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오케이 az3 이 코로나 관련돼서 나온 게 많아요 그리고 약간 다들 자기 집에서 찍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겨 훅 같죠? 훅도 랩이라서 경계가 거의 없어 와 여기는 와 여기는 마스크도 확실한 거 쓰고 계시네 나만 그렇게 느낌인 건가? 이게 랩이 끝나기 전에 다음 랩이 나와요 한국 노래로 치면 셀프메이드 오렌지라고 창모랑 슈퍼비가 이런 식으로 했던 노래가 있어요 랩을 하다가 그 뒤에 끝나기 전에 또 다음 랩이 나오고 신선하죠 신선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? 계속 듣다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정신은 좀 없죠 근데 정말 랩의 매력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랩적인 랩 오케이 랩 다음 랩 저는 항상 이분의 이마 상처가 되게 궁금해요 아 맞아요 범상치 않은 외모긴 한데 범상치 않은 외모긴 한데 이건 춤 아니야? 이런 춤 이렇게 소독하는, 방역하는 사람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독하는, 방역하는 사람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베이비의 점프 피쳐링 NBA Young Boy 두 권들 떴어요 속이 시원한 트랙이네요 아 저는 요새 사실 이제 저는 다베이비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다베이비가 이제 또 트렌트를 바꿀거다 왜냐면 굉장히 이제 멜로디컬하고 그런 노래가 가미된 노래가 주류가 됐잖아요 그 힙합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베이비 이후로 좀 빡센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아 다시 또 약간 힙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곡들이 평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줬고 저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요기에서 리뷰할 건 별로 없고 느끼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냥 랩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중간에도 말했지만 정신없게 들릴 정도로 진짜 너무 막 타이트하고 막 계속 나오고 훅인지 랩인지 훅인지 랩인지 뭐 오투툰까지 입히니까 진짜 거짓말을 치고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약먹은 느낌 하하하하하하하 뭐 무슨 느낌이야 감기약 많이 먹었을 때 약간 헤롱헤롱거리고 약간 붕 뜬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 두 분의 조합이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약간 제네더질라와 머쉬베놈의 조합이 아닐까 아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아 에이 강가에 있는 우리 육마리 에이 처럼 그냥 너무 육떡 방송 내겐 그냥 꿀떡 우린 떠올라가고 있고 웃음이 멈추리를 안어 이미 나는 고로웨이 다 베이비가 약간 머쉬베놈 그렇지 그리고 NBA Young Boy가 쟤네더질라 네 그렇죠 근데 뭐 둘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우러져서 놀랬었고 그리고 뭐 아 노래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 더 캐치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이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아 너무 여유롭지 않았다 너무 들으면서 좋은데 숨찼어 내가 다 숨이 찼어 아 그쵸 이게 좀 쉴 틈이 없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막 뮤비 중간에 이렇게 끊는 장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네 저는 뭐 비트가 재밌네요 이런 류의 비트가 10점 만점에 솔직히 7점 어 7점 많이 줬네 그래도 반보다는 위니까 네 7점이요 뭐 저도 뭐 비트는 좋은 것 같아요 뭐잉뭐잉 듣는게 정말 춤치기 너무 좋아 네 7점 근데 사실 반복 재생은 안 할 것 같다 아 한 두 번 정도 그렇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듣고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서 계속 나아가는게 더 재밌는 요일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지금 개인 채널 아마 저는 한 토요일 일요일부터 계속 시작할거고 개인 채널은 CM's life 그리고 개인 채널 아직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혹시 이름 정해주실 분 있으시면 댓글로도 션의 새 뉴 채널 이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주시면 당첨되는 분들에게 그냥 고맙다 갈게요 당첨되는 분들에게 제가 DM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 리액션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에 더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외치고 떠나보죠 원투트리 리트 액션 지민이 대 featured 열ì 네네 감사합니다.